오늘은 고객님이 염색을 하실거에요 염색을 하실건데 피카에 올렌시아라는 염색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7.43이 있어요 7.43으로 해서 제가 오늘 새치커버와 머신은 염색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의 모발을 보시면 뒷부분은 거의 1대1이에요 흰머리와 새치의 흰머리와 검정머리가 1대1이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이 앞쪽은 거의 90%에 가까운 백모를 갖고 계세요 좀 어렵죠 근데 아주 쉽게 또 피카에 올렌시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오일이 7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피에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 1차 도포를 하기 위해서 저는 7.43이죠 7.43에다가 흰머리가 50%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7.00 7.00을 1대1 여기다가 산화제의 3% 산화제의 10%죠 10볼륨이고 3%로 해서 제가 1대1로 믹스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포를 하겠습니다 3%예요 뿌리 부분에 우리가 흰머리 하실 때는요 흰머리 부분에는 조금 두껍게 도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껍게 뿌리 부분만 도포해 주세요 그리고 10분 이따가 그리고 10분 이따가 전체적으로 제가 7.43 7.43 있죠 여기에 산화제 6%로 해서 1대1로 또 한번 2차 도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뿌리 부분만 제가 10분 3%로 해서 산화제 3%로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부터는 10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7.43 7.43에다가 산화제 20볼륨을 1대1로 믹스를 했어요 따로 그래서 네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한번 도포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10분 뒀기 때문에 총타임 35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바를 거예요 해서 35분이니까 이제 25분만 있다가 제가 샴푸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분 토탈 제가 해서 35분 후에 결과치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하고 25분 해서 토탈 35분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앞쪽에는 흰머리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파마종이로 이렇게 도포해놨어요 그럼 원자님들이 자유로워 하시면 되겠죠 자 또 이렇게 해서 또 결과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음 저희 7.43 염색약을 가지고 이렇게 새치카바까지 해서 밝게 뽑았어요 예쁘죠 네 원자님들도 또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올렌시아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조금 두피에 자극이 있으셨는데 올렌시아 쓰시면서 지금 전혀 자극 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자 야외에서도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저희 피카에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다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요렇게 써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내추럴 컬러에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어 3.0 4.0 5.0 6.0 7.0 6.0 8.0 9.0 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구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이 컬러를 어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어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어 0%에서 50%일 경우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 저희가 산화제를 어 1대 1로 하시는 거예요 1대 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1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셋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 1로 넣으라고 했죠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1대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멜글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13 8.13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 골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1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자님들이 어느 어느 탓에 샵하고 경쟁력에서 멀뚱하게 멀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엣이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얘도 0.662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자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통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 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 가 몇이에요? 50g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에요 아셨죠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산화제 3% 산화제 3% 50g 되는 거에요 1대4 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 가 50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칼라 칼라 어때요 칼라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 볼륨 20 볼륨 30 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